1. 포르투갈과 에스파니아는 15세기 지중해 패권 다툼에서 밀리자 향신료의 나라 인도로 닿는 다른 루트를 찾으려 대항해에 나섰습니다. 오수만 제국이 콘스탄티누프를 장악해 후추, 계피, 카르다몬 등을 들여오던 실크로드가 차단됐기 때문에 동양과 연결하는 통로가 절실한 터였죠. 포르투갈은 북아프리카 주변 바닷길을 탐험하다 1488년 희망봉을 발견합니다. 이어 9년 뒤인 1497년엔 바스코다가마가 이끈 4척의 배가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 넘어 인도에 도착합니다. 포르투갈은 향신료 무역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겨 급속도로 해상제국이 됐습니다. 후추가 금보다 비싸게 거래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서아프리카를 휩쓸며 노예와 금을 선박에 꽉 채워 들여왔습니다. 노예 무역을 허락한 교황의 측서 탓에 아프리카에서는 잔인한 노예 사냥이 버젓이 벌어졌습니다. 포르투갈의 질세라 스페인은 이탈리아 탐험가 콜럼버스를 끌어들여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서인도 제도와 남아메리카의 수많은 지역을 식민지로 거머쥡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통해 아시아와 아메리카에서 후추, 금, 노예 등 막대한 이익을 보장하는 상품들이 유럽으로 유입되자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도 안달이 났습니다. 네덜란드는 동남아시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16세기 말 인도네시아, 말르코 제도 등 정향과 육두구의 주요 산지와 동맹을 맺고 수백 톤의 향식류를 유럽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1641년엔 포르투갈형 말르코 제도를 아예 점령합니다. 영국은 1786년 말레이반도 서해안에 피낭섬에 후추항구를 설립했습니다. 프랑스도 이에지세라 1668년 동인도 해설을 차리고 향식류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모리셔스, 기니, 도미니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식민지배하며 불을 챙겼지요. 특히 서인도 제도엔 사탕수수 밭을 일궈 설탕 무역을 시작했습니다. 향신료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폭등했지만 점차 시간을 두고 향신료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속속 등장해 재배지가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17세기 중반쯤엔 향신료 가격의 거품이 빠지면서 무역 상품으로 매력이 역시 줄어들었죠. 반면 설탕은 여전히 고가에 거래돼 유럽 열강은 경쟁적으로 식민지에 사탕수수 재배 명적을 늘려갔습니다. 설탕을 만드는 일은 사탕수수 수학뿐 아니라 섭씨 50도에서 60도의 고열에서 가마솔 작업을 벌여야 하는 매우 고된 일이라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유럽 열강은 아메리카 원주민을 강제로 동원했지만 전염병으로 거의 사라질 정도가 되자 아프리카로 눈을 돌려 흑인들을 데려다 쓸 몹쓸 생각을 합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를 점령한 지 200년 만에 원주민은 10분의 1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생존한 원주민들은 삶 속 깊숙이 숨어들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엔 설탕 주문이 쇄도했지만 이를 만들어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유럽은 인도나 중국에서 향식료와 차를 수입하느라 쌓인 적자를 아메리카에서 약탈하는 금과 은으로 메워왔습니다. 이것만으로 부족하자 담배, 커피, 사탕수수, 면화재배에 매달리는데요. 재배에 많은 인력이 필요해지면서 노동력을 조달하는 노예 무역도 큰 수익거리로 떠올랐습니다. 포르투갈은 이미 서아프리카 탐험을 하면서 구축한 노예 사냥을 더욱 본격화합니다. 에스파냐와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도 속속 흑인 사냥에 가세했습니다. 노예 무역이 부를 약속하는 아이템이 된 것은 삼각 무역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은 면직물이나 총, 화약을 싣고 아프리카 서해안에 이르러 흑인 노예와 교환했습니다. 다시 그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 노동력이 필요한 농장에 노예를 팔고 빈 배에 설탕, 커피, 담배, 면화를 싣고 돌아왔습니다. 한 번의 항해에서 세계 품목을 대량 거래하는 삼각 무역 기법은 최고 500%의 엄청난 이익을 암겨줬습니다. 노예 무역이 가장 심했던 시기가 개몽주의의 싸기터, 프랑스 혁명과 미국 독립운동의 기운이 충만했던 18세기라는 사실 또한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기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간 아프리카 원주민은 한 해 8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노예 노동이 필요한 사탕수수 농사가 사탕무에서 설탕을 추출하는 기술 개발로 그 기세가 잦아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805년 스페인 남부 트라팔과 해전에서 영국의 넬슨 함대에 패한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령을 내려 영국을 고립시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의 선박이 묶이면서 오히려 프랑스를 비롯한 대국가들이 여러 가지 곤란을 겪게 됩니다. 배편이 부족해 서인도 제도에서 싣고 오던 설탕 유입이 차단된 것도 그 중에 하나지요. 이때 나폴레옹이 사탕무로 설탕을 만들도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 사탕수수를 둘러싸고 벌어진 치열한 무역 경쟁을 차분하게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예의 순환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피가 사탕수수를 대신해 유럽 국가들에게 불을 안겨주는 새로운 상품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커피밭에 보내기 위한 흑인 사냥이 예전보다 더 참혹하게 진행됐습니다. 무역 상품으로서 커피의 존재감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베니스 상인들이 1615년 커피를 처음 유럽으로 들어갈 때는 터키를 통한 간접 무역 방식이었습니다. 중동 상인들이 터키에 전한 커피를 받아오는 형식이었죠. 그러나 이후 반세기 만에 네덜란드 상인들이 예멘의 목화항에서 전기선을 띄워 커피를 직접 수입합니다. 런던, 파리, 빈, 프라, 뉴룸베르크, 함부르크, 라이프치 등 도시마다 최초의 카페들이 문을 열면서 유럽은 커피에 빠져들었습니다. 수요량이 폭정하는 상황에서도 커피 공급원은 여전히 예멘뿐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은 커피가 한때의 유행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자 아예 식민지에 커피나무를 심게 됩니다. 네덜란드가 1658년 신론의 커피나무를 옮겨 심은 것을 신호로 유럽 강국들 사이에선 커피 재배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1680년부터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커피를 재배한 네덜란드는 1712년 처음으로 커피 400kg가량을 자국으로 들여왔습니다. 아라비아 상인을 통하지 않고 자급자족한 이른바 식민지 커피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15년 뒤 자바 커피 유입량은 700톤, 1855년엔 7만 7천 톤에 달했습니다. 자바 주민이 식련난을 겪을 정도로 현지는 온통 커피밭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랑스는 네덜란드에서 커피 묘목을 받아 1724년 서인도제도의 마르트니크 섬에서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자란 나무가 브라질로 옮겨지고 연이어 퍼져나가면서 사실상 아메리카 대륙에 퍼지는 커피의 원주가 되었죠. 16세기에서 17, 19세기 노에센에 실려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농장으로 끌려간 흑인은 4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을 착취해 서유럽과 미국은 큰 돈을 벌였고요.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동력은 삼각무역에서 조달됐고 삼각무역은 아프리카 흑인들에겐 인권유린과 참혹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노예의 이야기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세기 영국과 독일이 아프리카 개척에 나서면서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등지에서 커피밭을 굽니다. 아프리카 본토에서도 그곳 흑인들의 처참한 아픔이 새겨집니다. 아프리카 노에는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참상이었습니다. 거기에 커피가 한몫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